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 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번째 마지막 작업 저 앞에 있는 하우스에서 냉동고를 꺼낼 거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하우스가 굉장히 낮아요 지게차가 진입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지게차가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한 다음에 지게발 위에다가 그 냉동고를 올려 놓으면은 살살 가지고 나오면 되거든요 어떤 냉동고인가 궁금하시죠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데 가면은 아이스크림 담겨져 있는 그런 냉동고 아시죠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들지는 못해도 바닥이 조금만 미끄러우면은 밀고 끌고 다닐 수 있어요 밑에 또 바퀴가 있긴 있긴 한데 지금 이 바닥이 잡석 같은게 깔려 있어서 썩 좋은 바닥은 아니죠 지게차 접근을 하면서 우측으로 약간 꺾으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 앞에 하우스 막 있고 그래서 저 이제 발로 찬 저 하우스는 다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파이프도 몇개 잘라 내야 되고 그런 상태에요 어쨌든 지금 이제 접근하는데 또 이 전깃줄이 낮게 깔린게 하나 있어 갖고 그걸 이제 들어주고 들어갑니다 최대한 들어가는데 까지 들어갈 거에요 깊이 들어가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정도 들어가지고 저는 이제 같이 냉동고를 이곳에서 밀어서 얹어 넣어 줄 거에요 사람 여러 시에서 사면은 뭐 안될거 없겠죠 안에 무슨 음식물이 잔뜩 들어와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지금 보시면 조금씩 나오고 있죠 자 냉동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겟발을 얹었어요 자 이제 조금씩 후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얹혀져 있는 상태죠 이렇게 나와서 발을 또 깊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발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지금 살짝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끝까지 나오기에는 조금 위험하죠 지금 여기 바로 또 전깃줄이 하나 걸려있지 전깃줄이 자꾸 제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깃줄 올려놓고 조금 더 나와야 되겠죠 안전한 곳까지는 이 상태대로 갖고 나오도록 할게요 살짝 얹혀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떨어지진 않잖아요 자 조금 더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저걸 가지고 나와서 바로 왼쪽 천막 밑에 집어넣을 거에요 저게 이제 바닥이 탄탄한 것 같으면은 저 자체에 바퀴가 달려있어 갖고 혼자 굴러다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굴러다닐 수가 없겠죠 바퀴가 아주 작거든요 그래서 이런 땅에서는 못 굴러다닙니다 자 다시 이제 밑에 벽돌을 받쳐 주고 있죠 이제 다시 발을 집어넣어서 그대로 갖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저게 떠지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후진 전깃줄이 또 발목을 잡습니다 예 이대로 후진을 하면 되죠 이게 역시 지게차가 하면은 금방 하는건데 저걸 만약에 사람이 옮기려면은 저 안에 있는 식재료를 전부 다 꺼내고 저 자체만 들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것을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지게차를 한번에 옮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저 안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거 옮기려면은 그 하우스를 완전히 분해하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게차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하는 거죠 요 틈으로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저쪽 바닥은 지금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 위에까지만 얹어주면은 잘 굴러갈 거라고 보이죠 자 이제 저는 이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집어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틈으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현재 각도가 잘 맞았어요 이 정도 각도면은 집어넣기 참 좋죠 딱 맞는군요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요대로 집어넣고 다시 또 발을 빼서 이제 밀어주면 되거든요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최대한 집어넣는 거죠 최대한 집어넣고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죠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니까 어떻게 해달라고 즉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발을 뺄 수 있도록 밑에다가 뭔가 받쳐주면은 지겟발을 뺀 다음에 밀어주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곳에서 이제 내려놓고 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벽돌을 고여주고 지겟발을 뺍니다 자 그냥은 안 밀리겠죠 밑에 고여준 벽돌을 빼줘야지 밀리겠죠 자 이제 제가 다시 방향을 잡고 사람의 힘으로는 안 밀리죠 제가 방향을 잡고 조금만 밀어주면 돼요 조금만 생각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겠죠 그러나 이제 냉동구 같은 거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조심조심해서 이렇게 해서 밀어주면은 오늘의 작업은 끝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세 가지 작업했죠 콘테이너 하차하고 왼쪽에 있는 냉동박스 운반하고 또 이번에 마지막 냉동구 운반하는 거 세 가지 작업했어요 무슨 작업이든지 언제든지 불러만 주세요 위험한 일만 아니면 다 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